기록적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전력공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.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.5시간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 3천원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.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이며,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집계된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입니다. 한전은 이 가구가 하루 평균인 3.5시간보다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9만 8천원 증가한다고 추산했습니다.